엄마 자리 딱 보면 이 자리는 네가 할 자리가 아니야. 상권도 봐야 되고 주변도 봐야 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시간 대비 투자 했을 때 뭔가 맛이 있어야 돼. 아기가 그래. 맛이 먹으면 뻑뻑하다 그래.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야. 평준화가 돼야 되잖아. 인간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개들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야. 지네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. 그러긴 하죠. 걔네들도 어차피 사랑이 생기니까. 내 강아지가 잘 먹는다고 남의 강아지가 잘 먹는 건 아니야. 전 그걸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강아지가 잘 먹고 좋아하니까. 큰 실수 했네요. 다 다르자. 엄마 맛도 다르고 저 사람 맛도 달라. 먹는 맛이. 근데 이걸 평준화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몰라. 아직은 이 엄마 레시피가 모르겠어. 맛있다는 말이 안 나와. 그렇게 되겠다 진짜. 그래서 많은 게가 좋아해야지. 그리고 몰라 딱 모양은 이쁘대. 먹기 딱 보기 좋은데. 그래서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확 저거하지가 않지. 왜냐면 엄마들도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오는 거잖아. 그렇죠. 제 새끼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. 요즘은 사람보다 더 잘 먹어. 그리고 엄마는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어. 했다고 했는데. 응. 인터넷 매개체에 제대로 많이 안 올라와. 내가 주변에 알리는 거 하고 요즘은 시대가 어때. 응. 그리고 잘 봐. 엄마는 내가 갔다가 사갖고 가서 퍼지지가 않아. 퍼지지가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시죠? 사람들한테 홍보가 아니야. 입소문이 안 난다는 거야. 근데 오는 사람은 계속 와서 먹어. 응. 근데 이게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진다는 건 어때. 입소문이 안 난 거죠. 안 나는 거지.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응. 내가 알잖아. 여기는 그래서 대중하게는 이 자리가 좀 좋진 않아요. 왜 돈이 너무 없어. 엄마가. 그래서 이런 자리도 얻은 걸 수도 있어. 돈만 많으면 남들 사거리 복판에다가 그냥 탁 하지. 없는 와중에 그걸. 그것도 힘들게 한 거야. 솔직히 이 자리도. 네. 맞습니다. 그 왜 애견 먹거리를 했어? 원래는 애견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요. 그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해서. 그게 애견 간식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배워서 제가 나름대로 레시피도 하고 건강식으로 하고. 그리고 저 강아지하고 고양이비도 먼저 먹어보고 애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.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. 그래서 내 강아지만 보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묶여있는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줘보고 하면 너무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해서 했는데 정말 의외적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직 홍보가 됐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아요. 근데 이제 와서 누가 소개시켜줘서 왔어요 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넘어갈까. 이런 자리는 어쨌든 도깨비 자리야. 아. 도깨비 자리라고요? 이런 걸 좀 위했어야지. 아니면 차라리 고사라도 우리는 사람들 불러다가 고사라도 좀 지내놓고 움직여놓고 터를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터문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. 도깨비 자리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? 변사가 많은 거지. 변사가 많다고요?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거든. 왜? 대우를 안 해줄 수 있고 어때? 문을 막을 수밖에 없지. 어머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주차 기간이 엄마 주차실에 줘봐.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실 좋은데.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? 하게끔 해줘? 몰라 들어올 때 좀 몰라 엄마 내 들어오는 그분들이 경비가 좀 강해? 강하진 않아요. 옛날 아파트. 선생님 말씀대로 그 자리가 제가 좀 죽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자리가 차릴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차리고 나니까 이 자리가 왜 사람인들이 없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그런 자리는 그런 걸 하려면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이동인구도 있지만 뭐냐 분위기도 수준도 봐야 돼. 그 사람들의 일상 그분들의 수준이요? 응. 그 동네 수준을 봐야지. 요즘은 멀리서 안 와.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멀리 그렇게 찾아다녀서 움직이잖아요. 그리고 만약 분위기가 좋아서 애들이랑 놀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가능하지.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이랬던 게 습세권이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. 슬리퍼 신고 걸어가서 사오고 그 옛날에 그걸 들어가서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했더니.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엄마 아파트가 엄마 말대로 오래되고. 오래되고 했어요. 애가 막 진짜로다가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단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동네가. 엄마 말대로 슬리퍼 신고 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몇이나 오겠어. 그거를 차리고 보니까 그게 보여서 정말 지금은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 말씀해 좀 마음이 뜬 것 같긴 해요. 솔직히 저도. 시작할 때가 엄마가 얼마나 큰 부분 갖고 시작을 했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딱 한 달 딱 지나니까 어때요. 마음이 탁 묶어서 내려놓지. 그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을 기회를 봐서 좀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올해는 좀 유지를 하고요. 조지를 하고 조금 뭔가 철을 좀 꼬미라도 열어놔야 누가 입지라도 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 그렇구나. 솔직히 그 전에 제가 차리고 연담이 너무 안 되니까 한 군데 더 봤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도깨입터는 아니어도 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터가 센 자리야.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센 자리고. 그러는 자리는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돼. 원래 애견 잡하고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야. 진짜 무거울 것 같아.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터 고사를 지내서 그 터를 조금만 더 많이는 거기서 막 활성 낸다는 소리는 못해. 조금만 움직이는 터를 만들어 놔서 누가 하나 입질해서 그냥 헐값에 넘기는 게 최고야. 거기서 살린다는 소리를 날 못하게 해서 솔직한 얘기로. 그렇죠. 선생님께서 못 뜬다는 말이 맞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니면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아 비방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? 그랬잖아. 그걸 해서 손님을 조금 더 얻었을 수는 있어. 그래서 고사를 지내라는 거야. 터 고사를 지내놓고 조금 이동을 만들어서 들 손해보고 팔자는 거지. 그래야지 엄마한테 나아지지. 아 진짜 그래야 되는 거 많아서. 그리고 엄마는 강아지하고 인연이 더 깊어. 아 강아지하고요? 고양이보다는요? 강아지 위주로 뭘 팔려면 그게 더 나아. 그러게요. 저도 참. 그래야지.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다 한꺼번에 가져가려면 안 돼. 아 네네네. 강아지가 먼저 보내 놓고 이제 고양이를 입양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도 한 번 해볼까 하는데. 강아지 어쨌든 고양이가 강아지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음식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. 두 개를 같이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. 아 이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나요? 일단 하나를 잡고 가야지. 왜냐하면 상극이야 둘이. 고양이가 있는 자리가 좀 나을까요? 강아지가. 강아지 주로 가라니까 엄마는 강아지하고 더 연이 깊다니까. 근데 엄마가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. 좀 버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마음이 떴다는 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마음이 떴다는 게. 엄마가 마음이 뜨면 지신도 뜨게 돼 있어. 지신이 뜨면 지신에다가 안 넣어줘 손님을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자리는 그래서 지신을 자꾸 다시 눌러서 뭔가는 안착을 시켜놔야 지신이 뭔가 안정이 돼야 누굴 끌고 와서 손님을 끌고 오든지. 거기에 누구 들어올 사람을 끌고 오든지 하지. 이 상태로는 힘들지. 그리고 주변에 엄마 거기 상가 그 안에 주변을 좀 깔끔하게 좀 해놔. 깔끔하게요? 노력을 하는데 좀. 어수선해. 딱 들어가 보면. 분산된 느낌. 가지라는 느낌보다 분산됐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든대. 그렇게 노력은 참 많이 하려고. 정리정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. 그냥 엄마가 객관적으로 딱 봐봐.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물건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럴 수도 있지. 네 좀 적다. 이걸 어떻게 좀 꽉 차 해놓을까. 그리고 굳이 저걸로만 하지 말고 완제품도 거기다가 같이 움직이면 나쁘진 않아. 완제품이요? 응. 괜찮다. 완제품 생각 못 했는데. 그리고 엄마 옷 이쁜 거 DP 좀 해놓고 강아지도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뭔가 채워놓고. 분위기 왜냐면 썰렁한 것보다 뭔가 꽉 차고. 어수선한 것보다 뭔가 가진 애들이 있으면 좋지. 그럼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. 편안하고 온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. 그렇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너무 허전하다. 그런 생각을 꾸준히 많이 한 것 같은데. 엄마가 또 마음이 뜨니까 지금 하던 것도 안 하는데 뭐. 막아요. 진짜 잘 보이시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좀 보완 좀 해서. 뭔가를 내가. 네. 한 달 동안은 좀 그거에 대해 신경 좀 써봐. 네. 그리고 기회되면.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터로 문을 움직이고 싶으면. 나중에 한번 오셔. 네. 그렇게 감사합니다. 아셨죠? 네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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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